네, LED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청소가 가능하고요. 아니,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냉장고 위를 청소합시다. 여러분, 냉장고 위를 청소합시다. 여러분, 냉장고 위를 청소합시다. 여러분, 냉장고 위를 청소합시다. 저는 TWICE의 물멍을 들을땐. 저는 그냥 렉고 위를 청소합시다. 렉고 위를 청소합시다. 그렇다운 렉고 위를 청소합시다. 여러분께 Vincius의 생활을 많이 받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